법은 무섭고 국민은 우습습니까? 취업을 부정청탁한 참고인 김은혜와 부정채웅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김은혜 후보는 다른 사람입니까? 국민 앞에서 뻔한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김은혜 후보의 모습에서 부끄러움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부정취업 청탁 거짓 해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하고 사퇴하십시오.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경기 도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김은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은혜 부실 후보 1위를 포함해 김진태, 김태흠, 이장우 등 부실 4인방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은혜 후보의 Brother은 김은혜 분의 програм spear